열심히 멤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재재씨. 알겠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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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일단 잘 들었고요. 고음 부분이 좀 불안해요. 아, 고음 부분이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가 멘토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고음 부분이, 튜닝은 좋았어요. 아, 튜닝은 좋나요? 에헤헤 이거 괜찮아요. 튜닝도 이렇게 탄력 에헤헤 고음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아, 망설이면 안 되나요? 에이, 딱딱 우리가 빙의가 돼야 돼요. 아, 빙의가 안 돼니까? 정말 눈앞에 나무를 쪼는 느낌으로. 고음을 주저하지 말고. 와, 소름 돋았어 진짜로. 제가 멘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 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와, 대박인데. 그럼 또 다음 개인기. 다음 얘기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앞에서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영원. 네. 일단 두 분이 있습니다. 네네. 카리스 선배님이랑. 예. 맹구 선배님. 맹구 선배님.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연달아서? 네. 오, 극간적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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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좋아. 아, 좋아. 법버 좋았어. 이게 따로 떼 쓰면 불안했어. 그렇죠. 저도 불안했는데. 하리수 씨와 맹구가 만난 접점이. 그렇죠. 아, 이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저 법버 좋았네요. 그 접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관전 포인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 번. 원, 투, 슬퍼. 5, 6, 7, 8.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You want to talk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요 하늘에서 여기 접점. 아, 여기 하리수 씨가 맹구 옷을 입는 그 순간. 굉장하네. 요거요거. 요거요거. 와, 맹구 옷을 입는 거. 그쵸. 그쵸. 건졌어. 네, 뿌듯합니다. 좋다. 아, 두 개 안 업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잘 업었어, 잘 업었어. 아, 요렇게 되면은 이제. 아, 다 우리 데이데이가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네. 아, 우리 다리친구 남은. 아, 네. 다리, 요렇게 하면 가고. 네네. 아, 오케이. 생각해 보려구요? 좀 줄, 다리부터 시킬까? 예. 숨을 못 쉬네, 숨을 못 쉬네. 데이데이가. 자, 다리부터. 아, 진짜 개인계 잘 못하는데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건가요, 개인계가? 아, 들어보시면. 네네. 이정섭. 참기름. 고세에서 참기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 외로워서 그래. 나한테 알려줘, 누가. 이거 뭔지. 죄송합니다. 이정섭 씨라고. 흉내낸 거죠?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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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참기름 바른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이정섭 씨 말씀하시는 거죠? 어, 누나가 순간 외로웠어요. 누나 버리지마. 방금 중에. 네. 네. 그러면 우리 데이데이 탄력 받아 가는 건가? 네. 다리가 앞에 하니까 좀 마음을 놨을 거야. 네. 이정섭 참기름 받잖아. 자, 갑시다. 전 이순재 선배님의 허준 드라마에서 출연했을 때 그 잠깐, 잠깐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잘한다. 흠흠흠흠흠. 못난. 오, 대박. 오, 대박. 오, 괜찮은데? 씩크로율 100%입니다. 오, 대박. 야, 대박. 아까 이렇게 목소리 끓이면서 튜닝할 때 이미 입질이 왔어요. 아까 한 번만 더 끓여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튜닝할 때. 이때 왔어, 왔어, 느낌이. 아, 대박인데요? 야, 역시 우리가 참 체력한 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마지막에 대어를 낚았네요. 자, 뭐 심사는 아주 객관적이고 네, 그렇죠. 네, 아주 뭐 공평하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개인기를 이제 모두 본 결과 네. 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일단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감동이고. 그렇죠. 아, 되게 이게 될려나 싶은 걸 꺼냈다는 것도 좀 대단한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이정섭 씨는 정말 네. 찌개인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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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티도 그렇게 남 얘기하듯 듣고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 오광록 씨도 지금 아, 좋다. 여기 안 계셨어요, 오광록 씨는. culos taste. 하하. 오늘의 개인기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구, 뜨구. 자, 탈마시아 멤버 중에 오늘의 개인기왕은 이왕은 할로할로 게이데이 데이데이 데이데이 요 데이데이 아 우리 데이데이 축하드려요 제가 데이데이를 앞에 발음을 살짝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기억으로 발음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잊으세요 아닌거 아는데 미안해요 데이데이입니다 아우 나 이렇게 반복이 약해 자 지금 최승수씨가 보너스 하나 신청을 하셨어요 데이데이는 미수다에 나오는 크리스티나 해야돼요 토마토소스 선전하는 크리스티나 이탈리아 분 데이데이가 완전 똑같이 해요 아 이걸 왜 안했어 자 그럼 이걸로 한번 한번 활용점정 찍읍시다 음 음 음 음 지금 튠 됐습니다 걸렸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미녀들의 수다 이탈리아 소원 크리스티나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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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한 기념으로 보여주셨어요 하하하하 근데 아까 이순재씨 한건 더 현명이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먼저 꺼냈으면 크랄뻔이었어 그렇게 말한거예요 하하하하 우리 씨암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크리스티나 하하하하 자 일단 어떤 상황이 와도 데이데이의 원샷은 바뀌지 않을 거구요 지금 많은 분들이 1등 기념으로 이순재씨 성대무살이 다시 한 번 리와인을 하시네요. 앵콜. 앵콜 앵콜. 다시 튜닝. 다시 튜닝. 이키 이키. 이플랫마이너키. 오케이. 못난거야. 정확히 마이너키였어요. 키가. 이플랫마이너키였습니다. 죄송한데 좀만 더 갔으면 스타크래프트 나올거같아요. 질러 나올 뻔했어요. 질러. 깜짝 놀랐어요. 이순재씨 거기 계시는 줄 알고 계시는. 전쟁에 가시는 줄 알고 계시는. 별들의 전쟁. 어쨌든 우리 정선일 러브 FM 달마시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쌩뚱맞게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개인기담에 웬 라이브냐 이분들은 됩니다 이게. 달마시안의 이번 노래는 어떤거죠. 러버캅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타이틀을 투 타이틀 체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반대. 그리고 러버캅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로브캅을 살짝. 모티구에서. 저희가 이것도 숙소에서 영화 로브캅을 보다가 가사를 쓰게 된 곡입니다. 약간 근데. 성인영화로 바꾼거 같아요. 로브캅을. 아 뭔지 알아. 제목만 들으면. 약간 19금 같은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봅시다. 네. 렛츠고. 러버캅. 러버캅. 이 떨리는 내 맘 날까. 이 떨리는 내 맘 날까. I can't stop. You're my star. 넌 내 삶의 유일한 답. 칙칙칙칙칙 밑에. 삐삐삐 감정돼. 사랑해. Baby. Don't you know that. Do you want make me feel like that. 난 너의 러버. 넌 나의 러버. 넌 나의 러버. 우리 사랑은 저 별들도 너머. 난 너의 러버. 내 이크 러버. 그댈 위해서라면 오직 널 위해. I do it a lover. 깨물듯 너의 볼에. 수줍은 듯 말을 못해. 사랑하다고 말해줘. Always. Always. I'm always be a lover. 저 세상보다 너는 빛나고. 오 색깔 일을 보다 넌 그렇게 탐나고. 난 낮이고 밤이고 너를 만나도. 오 세상에 네가 사람이 또 마냐고. 난 너의 사랑을 먹으면서 산다고. 척보며 줘. 네가 원하는 돈 안자고. 지지독한 세상에서 널 지킨다고. 난 너의 사랑을 먹고 산을 먹으면서. 난 너의 러버. 넌 나의 러버. 우리 사랑은 저 별들도 너머. 난 너의 러버. 내 이 큰 러버. 그댈 위해서라면 오직 널 위해. I do it a lover. 깨물듯 너의 볼에. 수줍은 듯 말을 못해. 사랑한다고 말해줘.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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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always be your lover. 너는 나의 에너지. 너라면 모든 에너지. 슈퍼너버. 건전지. You and I. We met you. You and I. Wherever you are. Baby, you stay in my heart. We will never be apart. You're my L-O-V-E-R. L-O-V-E-R. 난 너의 러버. 넌 나의 러버. 우리 사랑은 저 별들도 너머. 난 너의 러버. 내 이 큰 러버. 그댈 위해서라면 오직 널 위해. I do it a lover. I am E O U A. I am E O. 너를 사랑하는데. I am E O U A. Always. I am E O U A. I am E O U A. 슈퍼너버. 담마시안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좀 차별화가 돼요. 다른, 이제, 아이돌 그룹과. 네.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남성적인거나 아주 뭘 막 부수듯이 버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진짜 그야말로 담마시안의 친화력을 갖추죠. 정말 이렇게 친해질 것 같은 느낌? 이게 진짜 달마시안의 매력이 될 것 같아요. 노래 자체도 굉장히 부담없이 잘 스며드네. 굉장히 부대끼지 않고 좋았습니다. 러버컵도 너무 좋아요. 김미선 씨가 얼른 음악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김미선 씨가 와우 진짜 카메라 잡아먹을 것 같아. 라이브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데이 원샷 대신 다섯 분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데이데이 원샷 들어갈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다리 씨가 앉은 그 자리가 원샷 자리입니다. 부끄러우시겠지만 자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다리 씨에게는 굴욕이 될 수 있겠고 데이데이에게는 신분 상승이었던 그렇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못내는 소리가 없겠다. 라디오 방송 하나 해도 되겠는데요. 시간짜리로. 지금부터 데이데이에 원샷 들어가고 있고 참고로 오늘 개인기 왕을 차지하신 데이데이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2PM과 미스 A의 랩선생님을 그런 분입니다. 데이데이 그러면 이 느낌을 어떤 랩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랩으로요? 네네네. 그냥 본인이 즐겨하던 프리스타일 랩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한 걸로. 앨범에 수록된 것도 있고 어떤 거든 다 괜찮아요. 오케이. 베트마스? 네. 레트마스!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려고 근데 발음이 좀 달라요? K-Day 친구가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아 that he was in UK? 그ds 한국에서 사줬어요? 왜 쿡. 어디? 오 라 ей 거기 에서 왔습니다!!! 미스 이 초 시차초궁한 데에서 부끄럽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이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형인데요 참 뻔한 질문입니다만 또 신인들과 함께하면 한 번씩은 또 넘겨요 또 아 괜찮습니다. 나도 미안해 이게 최다빈씨가 팬심이 또 그렇잖아요. 궁금한거지 오빠들의 이상형이. 자 뭐 제 이상형은 팬 여러분입니다. 이런 반갑지도 않네 감사합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꼭 집어서. 아 저부터 인하치부터. 제 이상형은요. 연예인으로 찍어야 되나요? 아 그럼요. 무슨 500 이후에 사는 제 이웃사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저는 제 옆에 계신 정서인 누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